이겨멘 로블럭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알파벳 로어 레이스를 해볼겁니다 이 맵은 도대체 뭐냐면 자 클릭을 해가지고 빨리 달리는 게임입니다 클릭해봐 오! 아 너무 뜯겼어 클릭을 하면은 옆에 속도가 보이죠? 속도만큼 빨리 달리는 맵이죠 빨리... 클릭을 좀 빨리함 시간이 없어 너무 늦게 시작했어 클릭만큼 빨리 달리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알파벳 패틀이 있으면 더 빨리 달리 리아 왜이렇게 빨라 리아는 아무래도 이 게임을 먼저 시작해가지고 나보다 더 빨리 달리는거 같은데? 리아가 안보여 너무 빨라 리아 어떡해 리아 리아 너 왜이렇게 빠른데? 리아 너는 일달로 통nt어 일달로 통과 진짜 근데 이 맵은 옆에 뒤에 보이죠? F가... 쫓아와요 uatened 안 보고는 나도 잡힌다 안 보고는 늦게 달리면은 그렇게 죽는거지 내가 너ücke 먼저... 너맨 prefmit 밀라 podığım 야 근데 이 맵은 옆에 뒤에 보이죠 F가 쫓아와요 나도 잡힌네 늦게 날리면 늦게 죽는거지 와 여메란드 너무 빨라 죽으면 늦게 달리는건데 열심히 달려줄게요 만져봤다 빠르네 이 왕관을 질러오고 싶은데 이 왕관은 결제가 안되네 지금 이건 안되니까 음 뭐야 어 전설 엑스팃을 준대요 이걸 구매해보자 이걸 구매해주면 달라지지 않을까 구매 완료 엑스팃 획득 어? 그 다음에 장착 엑스팃을 획득했다고? 어 뭐야 좀 빨라질까? 엑스팃 얻었거든 일단 근데 클릭을 몇번 못했어 속도 39야 안돼 뭐야 여메라 너 속도 2594야 어 2594? 나 몇번 클릭 안했거든? 야 전설뱃이 이렇게 좋다고? 전설뱃이 스피드를 2500이나 올려줘요 클릭을 몇번 안해도 야 뭐야 이렇게 빠르다고? 어 나 벌써 5단계 역시 현질이 짱이구만 F도 지금 뒤에서 쫓아오고 있지만 F 쫓아오지만 잡힌다 F가 잡힌다 안돼 하지만 현질의 힘도 아직 안되는건가 더 현질을 해야되는건가 와 F가 지나갔어 CX 되之 cap 이번엔 제대로 한번 해본다 두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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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두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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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빨리 달려 나인디 C도 뽑았으니까 더 빨라질거야 doc zoo아? 짜 손 드로 tudo 다 전신 그러니까 누가 조사2016 하지만 누파도 추격당했습니다 outlet 근데ك 근데 근데 너가 2등은 변함이 없는데? 2등은 속도가 10000이야 무려 10000 10000 속도로 달리고 있구요 와 엄청 빠릅니다 이번에는 F한테 잡히지 않을 수도 없다는 말씀 오 벌써 F가 나왔어 안돼 안돼 나 괴롭히지마 아 리아는 지금 굼대기처럼 꿈틀꿈틀꿈틀 가다가 지금 F한테 잡아먹힌다 잡아먹히는 거겠죠 오지까봐 나도 위험한데 리오도 지금 5단계에서 안돼 안돼 잡아먹히는 거 많았는데요 하지만 인겨멘 선수 1000으로 돌파합니다 우와 좋아요 이게 바로 현질의 힘 자 3000 3000에 돌파하나요? 3000갔나? 3000갔어요 매니줄로 올라왔어요 순식간에 야 이거 현질의 힘 우와 15000 갈 수 있나? 15000 갈 수도 있고 아 근데 F가 너무 빠르다 점점 더 빨라지는 거 같아 F도 점점 빨라져 오 안돼 그리고 사람은 점점 느려져 아닌가? 그런 거 같아 길이가 긴 거 같아 F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어 우와 8000까지 갔어 뭐야 F 안좋아오는데? 어 F 중에 뒤에 있다 F가 엄청 빨라 F야 이러지마 나 15000까지 한번만 가게 해줘 15000 가나요? 15000 가나요? 15000 가나요? 15000 가 가 가 가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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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완주는 못해도 갈 수는 있다 갔다 와 승리 점수 3400이 모였습니다 와 야 이거 엄청난데? 안돼 안돼 못 가 지금 안돼 안돼 아 한 번 황금 만들어보자 어? 하나는 유료인데? 290 로벅스 나한테 줄 거야? 아 그래도 한 번 만들어보자 우리 콘텐츠를 위해서 그럼 두 개만 줄게 그래 하나는 유료니까 악 나 주.. 어떻게 거래하지? 너 F 몇 갠데? F 몇 갠데? 잠깐만 나 F 어.. 두 개 있어 아 하나 한번 내가 뽑아볼게 그러면 그래 나 거기서 안 뽑고 그냥 여기서 다 뽑았어 50개에서 50개에서 응 이게 나와? 응 50개에서? 응 0.55%인데? 어 F 나왔어 어 F 나왔어 F 나왔어 그래 거기서 나왔다니까? 어 또 나왔어 F에 버그 아니야? 되게 잘 나온다니까 거기 F? 뭐야? 나 F가 계속 나와 애들 나 안 갈래 그냥 레이스 안 하고 F만 뽑아서 황금 만들어볼게 헐 아니 F가 슬슬슬 나와 아니 F가 계속 나와 이거 버그 아니야? 얘들아? 이거 계속 뽑아 어 F 또 나왔어 어 너 점수 많으니까 거기서 계속 뽑아도 돼 너 6,000점이나 있잖아 한번 황금 F 만들 때까지 한번 해볼게요 와 F 진짜 많아 보임? F 되게 잘 나오면 저거 0.5%가 아는 거 와 나 F 두 마리 만들 수 있어 황금 와 해보자 해보자 어때 나 완전 기꽃티비였다 그치? 작은 게 잘 나와 완전 버그다 이거 버그 같아 응 와 얘들아 나 엄청 강해집 우와 황금 F다 우와 멋있다 우와 황금 F 잠깐만 황금 F 한 번 더 껴야 돼 정첩 아 중복은 안 되는구나 이거 황금 F 가질 사람 리아 가자 그래요 거래 왔다 거래 왔다 우와 내가 휴식시간 5초 남았어 빨리빨리 해 아니 이거 다 다 하고 우와 나 정답 그 다음에 좋은 게 뭐지 아인가? 아이네 아이 뽑아가지고 영현아 왜? 너 황금 F 리아 주니까 리아 속도가 미쳤어 오른쪽에서 리아 속도가 리아 미쳤어 속도가 황금 F 진짜 대박이야 먼저 갈게 너 엄청 빠르구나 큐 이렇게 황금 F까지 만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F까지 따돌리는 정도의 현질을 해버렸다고? 엄청 강해졌다 이 말이지 우리 한번 달려볼까? 내 F와 X를 달고 와우 1등 와우 1등으로 와 근데 이 뒤에 있는 사람이 진짜 빠르긴 해 와우 와우 미치다 미스 와우 이 사람은 진짜 빠르다 나도 진짜 빠른 편인데 저 사람 속도가 14만이라 그래 넘사인 것 같아 응 우리의 10배야 응 10배 10배 어쨌든 이렇게 알파벳 로어팻을 뽑아서 속도를 올리고 뒤에 쫓아오는 알파벳 괴물을 피해 달리는 알파벳 레이스 해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